아 오늘은 PMSO 크로노사우루스 쇼! 친구잖아? 그리고 식빵구무는 티라노사우루스까지! 쇼! 안녕 히투브 친구들! 오늘은 PNSO에서 나온 뮤지엄! 뮤지엄 박물관 시리즈 두 친구를 데려왔는데 첫 번째로는 스킨! 크로노사우루스! 이 친구랑 두 번째는 되게 웃긴 포즈 포즈를 웅크리고 있는 치킨! 티라노사우루스! 이렇게 이렇게 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. 기존에 되게 특이한 포징을 하고 있는 공룡 시리즈가 엎드려있는 엎드려있는 누워있는 아파서 누워있는 요런 시리즈도 있었거든요? 과연 이번 PNSO에서 나온 요 시리즈는 어떤지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 가장 먼저 둘 중에 자.. 요 PNSO 크로노사우루스 요 친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 여러분 해양 해양 이 친구 1대 35 비율로 나왔습니다. 이 친구 가격은 아마존에서 59.99달러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? 자.. 빨리 까볼게요. 어.. 가장 먼저 여기에 보면은 책자 팜플렛 같은 게 들어있어요.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피규어 사진 피규어 사진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입 닫은 모양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.. 여기에는 더 스컬 해골 뼈 버전 그리고 아.. 요거는 상상도 아트픽쳐 크로노사우루스가 바다의 해양파축류잖아요. 바다 속에 있을 때 모습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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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이 걸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.. 아.. 이게 PNSO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책자 그림책자에 들어있는 게 이게 좋은 것 같고요. 이게 1대 35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어.. 으.. 짜.. 짜잔! 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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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우리 거대한 도마뱀이란 뜻의 크로노사우루스 대각기 시대에 살았던 해양파축류인데 이 친구는 다른 수작용에 비해서 머리 부분이 목이 길지가 않고 짧습니다. 암모습 입부분이 이렇게 벌려져서 하아.. 알록달록해요. 입부분이 혓바닥이랑 콧구멍 같은 거 이거 구멍이랑 이렇게 돼있고 이빨은 날카로운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여암모습 두둥 위암모습 꼬리 여기 꼬리 이쪽 부분은 약간 돌고리 같다. 그쵸? 그리고 아까 이 친구 1대 35 비율이잖아요. 25cm 되는데 25cm 곱하기 35하면 몇이죠? 이 친구가 크기가 약 9m라고 하니까 맞습니다. 크기 맞고 크로노사우루 뺑뺑이 팽이 제가 아직도 이거 갖고 있거든요. 그냥 돌아라 크로노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으쨰 피라노사우루스 웅크림 버전입니다. 이 친구 왜 이렇게 식빵 굽는 자세? 고양이들이 식빵 굽는 자세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영화 속의 장면인가요? 다이노소어 뮤지엄 이 친구는 아마존에서 66.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원 정도? 8만원 정도 합니다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팜플렛 같은 책자가 들어있고요. 일단 첫 번째는 피규어 사진 두 번째는 여기도 머리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입 벌린 거 있고 네 번째는 와 이거 이거 때문에 공룡 아래에서 세피티렉스가 태어나고 있어요. 여기는 알 껍데기 비웠는데 누가 먹었나? 아 도둑? 도둑인가 보네 얘네들이 알을 노리네 얘네가 그리고 여기는 화석 버전 그리고 여전히 여기 머리 뒤쪽에 이렇게 털까지 표현을 했습니다. 너무 귀엽게 이 친구들 1대 35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아 귀여워 이거 웅크리고 있는 자세 여전히 실물 느낌 앞모습 뭔가 눈이 눈이 귀여워요. 뭔가 눈이 엄청 조그마니까 상당히 귀엽습니다. 새끼를 바라보던 그런 모습 그런 느낌입니다. 이 부분도 굉장히 개폐가 되고요. 안녕하세요. 옆에 뇌입니다. 앞건죠. 옆모습 그 새끼 알을 품는 알을 품는 자세였구나. 아 나 자꾸 얘가 응감하려운 줄 알았네. 뒷다리는 이렇게 귀엽게 쭈그린 모습 빵빵한 엉덩이랑 이렇게 꼬리는 이렇게 휘어 말랑말랑말랑하고요. 그리고 윗모습 아래 부분 너무 귀여워. 공룡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두둥 작은데 상당히 디테일해요. 이 친구도 1대35 비율이기 때문에 아 근데 몸이 휘어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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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느낌? 이렇게 리부에서 나왔던 이렇게 죽은 죽은 버전 티라노도 있었고 본신감키에서 나왔던 이렇게 업져있는 이 친구도 누워있는 트리케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. 수출하는 포징하고 있는 제품들은 소장하면은 참 재밌는 거 같아요.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서 PNSO에서 나온 두 친구 두 친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마텔에서 나온 신제품 친구들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안녕! 안녕! 두 굴 웨이 땡이 어울린다 여전히